가을 산행, 주의해야 할 것은? 윈드재킷이나 얇은 우모복, 장갑, 모자 등을 챙겨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합니다. 1조 시간이 짧음으로 랜턴은 꼭 챙기고, 일몰전 하산해야 합니다. 낙엽이 깔린 안반 위는 특히 미끄러울 수 있으니 보폭을 줄이고 조심히 걷습니다. 열량이 높은 초콜릿, 사탕 등과 같은 행동식과 보온병의 물도 필수로 준비합니다. 가을철에는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산행 전 일몰 시간과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.